내 쇼가가 고래 온 것을 환영하는 팔이 갑니다 너희들은 정신들이라서 고민학교 1학년 쇼쪼으로 간다 1번은 무엇이냐? 2 2번은 무엇이냐? 3명 3번은 무엇이냐? 살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은 무엇이냐? 그것도 모른다 말이가 바보같은 남보다 부끄러워질 않아? 5번은 무엇이냐? 6입니다 6번은 무엇이냐? 7입니다 오케이 땡큐 잘 했다 선생님 지금 다음은 마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